혹시 더 드실 거예요? 아니, 백두가 더 시킬까요? 저는 더 시킬 것 같습니다, 버스. 지금 약간 미소를 짓고 있거든요. 여유 있어, 여유 있어. 라면. 콩. 좋았어. 너무 좋지. 샤브라면 네 그릇 주시고요. 네 그릇이요? 그거 나오면 돼지갈비찜 이거 4인분, 4인분 또 한 번 더 드세요. 일단 라면 먼저 드세요. 네네네네. 네네. 그렇게 되면 벌써 돼지갈비찜만 40인분입니다. 암이와 식향도 오늘 빠른 편이에요. 왜 그러냐면 자극을 받았어요. 사실 저는 좀 음식이 이제 다 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. 갈비가 부족할까 봐. 재고 소진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장사 한참 잘 될 때가 아닙니까? 이렇게 많이 먹은 거죠. 처음 봐서. 여기 40인분을 주시네. 처음이다, 처음. 이것도. 엄청 빨리 되죠. 어? 냄비채. 덤데. 냄비라면인 것 같아. 저 라면 국물이 지금 고기 육수라는 거죠? 네, 맞아요. 우와, 라면 나온다, 라면 나온다. 샤부샤부 라면 4개 다 나왔습니다. 연기 폴폴 올라오네. 이게 두 개 들어가는 거야? 네, 두 개 들어가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잠깐만, 이거는. 선생님 이거 고기 다 안 익히고 먹어도 되죠? 한번 그래, 데치셔야 되세요. 한번 불 한번 켜셨다가 저희가 라면이 좀 설익은 상태로 나와서. 그래도 피키는 봐야 되죠? 왜 소고기는 빨라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생, 생. 생. 뜨거운 국물하고 인삼을 시키면 되지. 아, 그래요. 우와, 미쳤다. 우와, 미쳤다. 이쪽으로 먹어봐. 아, 맛있겠다. 아, 근데 아미는 진짜 고기까지 딱 올려가지고 먹을지도 않아요. 맛있게 먹네요. 약간 냠냠, 야무지게 잘 먹어요. 우와, 역시 아미. 멋있다. 봤어요? 우와, 시향에 봐요. 어둡니까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. 맛있어. 이야, 대단합니다. 아, 우리 태백, 태백이, 태백이. 태백이. 1번? 예쁘다. 예뻐요, 예뻐요. 먹는 게 예뻐요. 태백이 다르네요. 백두장사 최성민 선수 면치기 들어갑니다. 되게 잘 푸셨어요, 이렇게. 진짜 예쁘다. 스텝이 다르네. 오, 다르네. 진짜 예쁘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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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동천 섬이 아니야? 저 소리 들었습니까, 이거. 푸르르게. 우와. 약간 천둥, 천둥. 천둥 느낌도 있어요. 천둥 치는 줄 알았어. 우와. 우와. 우와, 대단합니다. 우와. 우와, 우와. 우와, 우와. 우와, 대박이다. 우와, 우와. 백두 들었어요, 백두 들었어요. 백두 들었어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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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이 진짜 좋아. 우와. 폭포수 아니죠? 폭포수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. 그런데 여기 거인이 폭포수로. 막았다가. 이렇게 빨아들은 느낌이야. 이렇게 빨아들은 느낌이야. 우와.